다음 주 버나비는 유령이 출몰하는 할로윈 마을로 변신한다. 버나비 관광청이 주최하는 2024 버나비 할로윈 축제는 10월 내내 다양한 으스스한 이벤트와 액티비티를 제공한다. 주요 명소 중 하나는 버나비 빌리지 박물관의 가족 친화적인 유령 마을이다.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시베이커에 달하는 역사적인 명소는 전설, 이야기 그리고 다른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법의 세계로 탈바꿈한다. 이 야외 행사에서 방문객들은 독특한 셀프 가이드 산책을 하며 동화책 페이지에서 나와 멋진 전시물로 변신한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. 중국 전설의 주인공 손오공을 만나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 고전 동화를 체험하며 라마와 시타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. 코스튬을 적극 추천하며 마이스 카페에서는 할로윈 테마의 간식과 음료도 판매한다. 고맙습니다.